안녕하세요 돼지 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치그가 죽는 바보같은 여러가지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팔을 먹어 버렸네? 첩첩첩첩 뻥이었지롱 아아 돈이다! 로봇스잖아? 아아 남의 돈을 함부로 주우면 안된다는 안되는 방법 오! 마인크래프트다 마인크래프트 조합법 오... 다이아몬드 칼 주세요 오! 진짜 다이아몬드 칼 줬네 뭐야 왜이래 뚠뚠뚠뚠뚠뚠 왜이렇게 노래가 나와? 아아 칼에 찔리는 방법 비명지르는 것도 있네 오우 시끄러 이건 뭐지? 머리가 머리가 커지는 방법 더 넣어주세요 머리 계속 커진다 더 넣어주세요 아! 아 머리에 머리에 바람을 넣으면 안되는 방법 머리에 바람을 넣으면 머리가 터집니다 이건 뭐지? 아아 하하하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방법 핸드폰 전화왔어요 아아 남의 견학이를 주우면 안되는 방법 오! 크리퍼다 안녕 친구야? 친구? 친구친구? 닥 아아 닥 닥 닥 닥 닥 닥 크리퍼다 크리퍼 안녕 안녕 크리퍼야 크리퍼를 때리면 안되는 방법 여기에 노랑이가 매달려있어요 친구야 내가 구해줄게 박 떨어조라 말과 행동이 다른 방법 구해줄게 내가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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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놈놈놈놈놈 어? 엄놈놈놈놈 어떻게 했어? 엄놈놈놈 하하 싸운다 친구 싸운다 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방법 아아 내 머리통 어디갔지 머리통이 떨어져버렸네 이럴수가 아이고 걔들 싸우고있어 아이고 저 빨간 블록을 레고를 밟으면 안되는 방법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뱀이다 뱀이야 아아 뱀한테 잡아먹히는 방법 요건 뭐지? 어? 어 다리있을때 빨리 지나가요 아아아아 다리가 무너지는 방법 점프는 말이오 점프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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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점프되는건가? 어 더블점프된다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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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파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다 왔다 휴 보물 보물상자 보물은 내것이여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어 이 소리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젤다의 전설에서 들었던 뚜뚜뚜뚜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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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님이 귀엽다 뚜뚜뚜 뚜뚜 뭐지 어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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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태우고 가야지 스키야 간다 아아 안전하게 스키를 탔다 듀지다 돼지야 꿀꿀꿀꿀 꿀꿀꿀 안녕 돼지야 나도 돼지야 쩝쩝쩝 아아 돼지한테 잡아먹히는방법 뚜뚜뚜뚜뚜뚜 가라 스윕스윕스윕 가라 가라 스윕스윕스윕 가라 스윕스윕스윕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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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불에 익는 방법 아아 뜨거워 쫓아보자 아아 너무 뜨거워서 그만 아 뭐 이러나 피그야 너너너들 악복이 돌아간다 돌아갈까말까 아 돌아갔다 나도block이 돌아갔다 어 친구있네 버스 니가 모으는거니 Corin과 하소 hunter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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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좀비 좀비 아 좀비 체력이 없다 좀비 좀비가 되어버렸어요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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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뜯는다 여기는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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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에 빠지는 방법 피자 친구야 피자 주문하러 왔니? 나는 피자를 원해 하지만 넌 피자를 주지 않았지 게임 게임을 시작하지 게임을 시작하지 빨리 피자 만들어줘야겠다 여기 사람있네? 머리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닌가? 피자 어떻게 만들지? 여기 밑에 뭐 있어요 아 아 이렇게 피자를 만든 거였구나 친구가 몸소 몸으로 보여줬네 여기 피자 여기 피자 맞다 이거 지옥만 안들어가봤구나 노래를 부르는 앵무새가 있습니다 지옥에는 아 버티지 못하겠어 어 이거 봉고캣이다 피아노 치던 봉고캣 되게 못치네 어 크리퍼 뭐야 크리퍼 어떻게 했어 어 친구야 크리퍼 어떻게 변신했어 크리퍼 좀 할래 오 와 이거구나 크리퍼 됐어요 크리퍼 달려간다 크리퍼 달려간다 열심히 달리는 크리퍼 와 이름표만 없으면 완벽한데 이름표 때문에 크리퍼처럼 잘 안보인다 달려간다 크리퍼 크리퍼 이렇게 보면 완전 크리퍼 진짜 크리퍼임 터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도도도도도도도 어 왜이래 이거 뭐야 어 왜 누웠어 아 왜 누웠어 크리퍼 뭐가 안돌아가네 뱀이다 야생님 뱀이 나타난다 ㄹㄹ뭤 ちょっと 어 어... 아... 뱀 무서워... 하... 뱀이야... 뱀 어떻게 하지? 물건이 났다. 울렸다 뱀한테! 이 뱀이 도게 많네, 이것저것? 케찹! 케찹이네? 쩝쩝쩝... 아.. 케찹 맛있어...! 쩝쩝쩝... 사람이 몸의 70%는 케찹입니다! 징구야... 지구야 나도 그리퍼야 지구야 나도 그리퍼야 나도 지구야 올라가면 아가야 안녕 아가야 아 아가한테 잡아먹히는 방법 여기에 수부 레버를 당기세요 앞을 보고 앞을 보고 레버를 당기면 아 뭐가 떨어졌는데 방금 위에 머리에 모르르 맞는 방법 미끄럼 트롤을 오르다가 넘어지는 방법 소독 소독이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오셨네요 손님 안 돼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빗자구를 원해 아니면은 마인크래프트에서 널 없애버리고 너의 다이아몬드를 훔쳐버리겠다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구나 언쿡드 피자 아 이거를 여기다 올려놔라 그럼 어떻게 올려놓지 버리면은 된건가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여러가지 죽는 방법 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절대로 실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 하하하 하하하